백반입니다. 신육찬 된장찌개 완전 집밥이네요. 집밥 오늘 비오는 날 된장찌개의 백반 먹으러 왔습니다. 맛은 어떨지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. 그래도 비오는 날이라 된장찌개 한 그릇 생각나서 오늘 백반 먹으러 왔거든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식사 잘 챙겨드시고요. 항상 이렇게 또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겠죠? 고추냉이 잘 먹으면 좋겠어요. 그나마 다 봐 이쁘게 고추냉이